안 돼. 안 돼, 엄마. 엄마, 안 돼. 엄마, 안 돼. 안 돼! 미친놈, 어떻게 어머니. 미친놈! 그래, 이거야.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단 말이지. 너, 설마 땅의 힘을? 미친놈! 축하해! 뭔가 잘못했어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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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문아. 아저씨. 소문아. 야, 어떻게 된 거야? 정신 차려. 야, 무슨 일이야? 뭔가 잘못됐어요. 악기가 땅의 힘을, 땅의 힘을. 뭐? 분명 땅의 힘을 받는 건 완전한 악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했잖아. 그래서 황필관과 마주석의 결합을 막아야 한다고. 땅을 읽은 것부터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. 마주석의 능력. 그럼 이제 뭐야. 소문이가 땅을 부르면 마주석도 더 강해진다는 거야? 네. 이젠 땅이 카운터들만의 땅이 아니에요. 섣불리 땅을 불렀다가 악기의 힘을 키워주게 될지도 몰라요. 더 큰 문제는 땅의 힘을 받는 동시에 마주석에 대한 악기의 지배력까지도 강해졌다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